6.4 지방선거가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 후보들을 확정하며 전열을 먼저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최대한 빨리 경선 눈을 만들고 인재 영입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이 주말 동안 시장군수 후보들을 속속 확정했습니다. 이종배 시장의 불출마로 공석이 된 충주시장 후보에는 조기령 전 중앙경찰학장이 선출됐습니다. 조기령 후보는 지역에서 오랜 기반을 다져온 심흥섭 예비후보에 맞서 여론조사에서 7%포인트 앞서는데 그쳤으나 당원투표에서 2배 넘게 득표해 572대 356으로 승리했습니다. 이필용 예비후보는 음성체육관에서 열린 경선에서 509표를 얻어 새누리당 후보로 음성군수 재선에 도전합니다. 이기동 전 충북 도의원은 343표로 이군수와 맞붙은 새누리당 1차 관문에서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4명이 나선 진천군수 경선에선 김종필 도의원이 새누리당 후보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지난주 기초단체장과 의원에 대해 공천하기로 다시 결정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주 안에 도당 집행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곧 후보자 공모에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달 안에 공천이 완료돼 후보들을 배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경선 지역의 경우 다음 달 초까지 넘어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